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어 어느덧 8주년이 되었는데 요 근래도 여러분들과 이제 처음 만나게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감정들이 어땠는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정말 많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보내온 시간들이 참 욕이 벽에 붙어있는 예쁜 말들이 참 많은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만큼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예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아마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뭐 울고 싶으면 울고 감정에 좀 솔직한 시간들을 앞으로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